그리고 환불 때문에 졸라 빡친 것 같은데 상품 자체 또는 상품 광고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도 거의 무조건 환불해준다고 한 건 너 아니니? 리서바, 환불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나도록 환불 정책을 정한 리섭한테 따지라니까? 리서바, 연애의 정석 후기 조작 논란과 관련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하더라? 후기가 조작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환불 요구까지 해서 졸라 억울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너는 뭔가 유식한 척할 때 삑사리를 잘 내더라? 이전에 네가 순환논증에 대해 썰을 풀 때와 진화심리학에 대해 썰을 풀 때 어떤 식으로 삑사리를 냈는지 내가 깐 적이 있어. 그때는 네가 무식하거나 대가리가 나빠서 삑사리를 냈던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에는 네 이해관계가 꽤나 많이 걸려 있어. 그래서 네가 빡대가리라 그런 헛소리를 한 것인지 혹세무민을 위해 그런 것인지 좀 헷갈려. 옙다. 네가 네 꼴리는 방식으로 졸라 애지중지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가 내 꼴리는 대로 적용해 줄게. 네가 혹세무민을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개판으로 적용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될 때까지는 네가 빡대가리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개판으로 적용했다고 해 줄게. 네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떻게 개판으로 적용했는지 설명해 줄게. 너는 수사의 단계와 판결의 단계를 짬뽕하고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결의 단계에 적용하는 거야. 피고인이 유죄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입증했을 때만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하는 거지. 그런데 내사, 수사, 기소의 단계에서는 상당히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 거야. 범죄 혐의가 짙다고 보고 경찰이 너를 소환했다고 하자. 이때 네가 시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유죄라는 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졸라 입증한 다음에 소환해야 하는 거라고 경찰한테 따지면 경찰이 얼마나 벙찌겠냐. 네가 경찰 소환에 응했다고 하자. 경찰이 왜 너를 의심하는지 알려주고 해명을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하자. 그때 네가 입증의 책임은 너한테 있음 내가 왜 해명하냐. 라고 씨부린다고 하자. 물론 너한테는 묵비권이라는 게 있어. 하지만 네가 정말로 억울하다면 그리고 죄가 없음을 알리바이 같은 걸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다면 해명을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지 않겠냐. 너는 억울함을 풀어서 좋고 경찰은 진범을 더 빨리 잡을 수 있어서 좋고. 유죄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권리가 너한테 있어. 하지만 무죄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네가 입증하지 못하면 너를 의심하고 수사할 권리가 경찰한테 있는 거야. 이게 판결의 논리와는 상당히 다른 수사의 논리라고. 이제 이것을 네 상황에 적용해 볼게. 네가 후기 조작에 개입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네가 후기 조작을 했다고 단정하면 안 돼. 함부로 단정하는 놈이 있다면 네가 졸라 욕해도 나는 너를 지지해줄게. 하지만 네가 후기 조작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네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너를 의심할 권리가 사람들에게 있는 거라고. 왜 사람들이 너를 의심할 권리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먹이면서 빼앗으려고 하냐. 그리고 환불 때문에 졸라 빡친 것 같은데 상품 자체 또는 상품 광고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도 거의 무조건 환불해준다고 한 건 너 아니니. 리섭아 환불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나도록 환불 정책을 정한 리섭한테 따지라니까. 리섭아 환불